오 야 근데 18! 오! 뭐야 뭐야 나 안 보여 안 보여! 오! 제가 헷갈리니까 테마를 디스코드, 테마에 디스코드 찍으면 되냐? 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하면서 들어있다 됐다, 에러가 39에 했어 스매시 20 아니면 최대 공격력이야 어 듀얼 옵션! 가자!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자 아 구려 다음 야 근데 아까 하기 전에 너 토토 안거냐? 아 토토 너 나 잃었어 지금 자 예측 시작 18개대로 듀얼 옵션 내가 불렀네 듀얼 옵션을 18개 님들 터질 수 있다니까 이거 망했어 젠젠아 정신 차려 아니야 아니야 듀얼 옵션 갑니다 가자! 삿! 나 안 보이거든? 내가 좀 천천히 볼게 넥스트 넥스트 오! 오! 요! 요! 허! 없어요 에이씨 개쓰리 같은 걸 치다 13 스메뎀 16 아 근데 네가 써도 내긴 하거든 임미시로 아니 덜 될 거야 안 돼 너무 부려 다음 10개 나왔다 10개내로 뜬다 지금 문고리 딱 잡고 있거든 지금 나를 믿는다고 자 19 9 자 또 떴어요 9 못 떴냐? 쓰레기 같은 진짜 데미지 배런스가 왜 뜨는 거야 하하하하 자 8 7 6 5 제발 4 3 안 돼 2 5 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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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랩이야? 최대? 최공 20까지야 잔젠아 에이 쓰레기 같은 기백하면 했냐? 잔젠아? 이거 될 거 같아? 마지막 하나에 모든 걸 건다 가자 핫 딱 없어요 에이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나 더 남았잖아 뛰치는 거 봐 야 핫 아니 없어요 안 되잖아 안 돼?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거기 가방에 정세공 없냐? 정세공 5개 있다 있네 정세공 5개 열어 이거 가볼까? 핫 자이언트 풀스윙 데미지 왜 나오냐고 나한테 3 2 2 1 1 에라이 쓰레기 같은 진짜 날 믿어 돈이 힘을 다해서 아직 나왔다 오케이 찾았다 말로 말보단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 공격력 6은 대체 왜 있는 거야? 핫 아니 되고 있는 거 맞지 지금? 12개 다음 윈드맨드위 20레벨이라고? 하 다음 빠르게ick 최공 10위 안돼 안돼 부족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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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아 로제니즌이 클라스가 좀 있는데 가자 6 자 이거 이제 안믿어 안믿어 이제 쓰레기 같은 델씨 오! 면숙으로? 이거 좀 히귀한데 아아 오! tab. 15레벨에다가 일단 선택 선택해 나 취소냐 왜 어 너 쪼? 로댄스는 쪼? 먹을게 이거 이거 먹을게 보험으로 나 너가 믿어달래서 믿음에 걸었는데 아 있어봐 아직 안 끝났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믿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저를 믿어요 아니 아니 여러분 남자는 가는거야 하나 둘 셋 셋 다음 넥스트 불속 육 불속 육이라고요? 불에 스매시 13? 근데 니가 쓸 수.. 아 근데 야 니가 선택해 니 룬상아나 알상아에서 머물건지 니 이름대로 듀얼대로 가란 말이야 지금 애초에 룬상아에서 머물거면 시작하지도 않았어 쓰레기 다음 부케 성심성의껏 돌려봐 일단은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는 커트 가볼까? 렛츠기릿 아 쇠공 16레벨 어? 그냥 이거 쓰자 근데 솔직히 이거를 너가 쓴다라는거 나는 솔직히 조금 그렇네 돌려 돌릴거야 당연히 다음 간다아아아 쇠공 16이 떴네 근데 원점 복귀네 그래 야 요번에 그 패키지 한 10만원짜리 사봐 마비에 좀 써 젠제다 아 있어봐 일단 받은 돈이 얼만데 너 야 받은 돈이 얼마 뭐야? 카페에 다 다녔는데 돈을 지금 아니 근데 도통이가 스매시 20이라고 너 지금 뭔가 느낌이 안와? 너는 지금 마비노기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있어봐 일단은 일단은 솔직히 도통이가 뭐 마비노기 한지는 얼마 안됐지만 디블도 너보다 맥댐이 높고 그냥 너 자존심이야 너 기둥이야 어? 너 테오드윙 가고싶지 야 이 크롬바스 가고싶지 크롬바스 갈려면 너가 이걸 이겨내야 돼 어딜 지금 어? 맥댐이도 88? 어우 야 이거는 뭐 말하면 다시 말해 아 아 여기까지만 할게 젠제나 너무 뼈 때렸나 미안하다가 이 세상에 불리는 젠제나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어 젠제나 와씨 내가 이걸 사게 되는 날이 오다니 진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어 그래 보여줘 오 야 근데 18 오 오 뭐야 뭐야 나 안보여 안보여 오 오 10 아 전제나 너 주열한다고 하지 않았어 전제나? 네 근데 하긴 뭐 데미지 88인데 음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끝낼거였으면 시작하지 않았어 돌려 야 이 미친 오 한돌 야 아니 스피어브 라이트 한돌이잖아 감다 구 트리필형 뜨지 말라고 어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전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영 세공이기 때문이에요 님들 저는 상남자입니다 히어링 아니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얀 기름을 부었는데 오늘 삼사 전석 불속 한 마디데 할게 너 거기 룬상화에서 입들거야 어떡할거야 신에게는 아직 서른 세 개 살공이 남았습니다 사 아 전속 6 으의의의의 으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3 2 이게 뭐야 ressonking 젠진아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이겨내야 돼 이거를 젠진아 이번에 해공에서 안나오면은 때문fte paradigms 으어! 무서운 경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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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졌습니다 경훈이 경훈이 진짜 야 한번 봐줬다 열심히 해라 야 근데 이거 또 듀얼이냐 잔잼아? 야 듀얼은 듀얼이긴 해 듀얼이다 이거 듀얼이다 야 듀얼 이거 아 잠깐 내가 이번에 근데 듀얼 실패해야 돼 이번에 왜냐면 듀얼 최대 공격을 최대 스매시로 해놨어 내가 내 포인트 와 근데 오토기가 93을 뽑았고 처음에 닥쳐 넌 너 이제 가 그러니까 너가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 하고 싶어 아 힘 빠져 인첸트랑 개조는 다음에 하자 자 오늘의 교훈 뭐다? 직작하지 말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